올 한해 한국사회엔 코로나19 속에서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LH 사태, 잇따른 산재사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종전선언 제안까지 윤재선 기자가 가톨릭의 눈으로 한국사회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건 지난 2월 26일, 그로부터 8개월 남지 들은 11월 첫날 기대와 불안 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장 곳곳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평택항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고 이선호 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밀어온 유족들은 사고 후 두 달 만에 이선호 군을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못된 법령을 다시 고치는 초석이 된다면 저는 제 아들을 이 땅의 노동계에다가 기꺼이 받쳤다는 자부심으로 내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냅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진 10대 청년 고 홍종훈 군까지 올해도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이 사안제로 목숨을 잃는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달부터 시행되지만 노동자의 안정과 생명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들이온 돌봄 공백은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연말에도 서울역 광장 앞 계단은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용고 사망자 395명의 명패가 놓였습니다. 올해 3월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부동산 사전투기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 2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간 회사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민심 위반 속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한국교회가 특별히 주목한 관심사는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행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각국 정상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급박한 기후 위기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교회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사회적이고 환경, 문화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루어야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수용교구가 전국 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춘천교구도 함께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남북관계로 온란해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지난 7월 말 남북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었다 10월 초 다시 연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지만 북한은 남북북미 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비 증강을 계속하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미사일 이런 무기를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놓고 그러면서 앞에서서는 종전선언합시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까요?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7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원내 정당인 두 당과 후보들은 시대의 정신과 정책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비방전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올해 사회교리 주간 담화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정치, 통합하고 모으는 바른 정치, 특히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